네, 박병준의 얘기가 두 번째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현대차 목표가가 10만 3000원 달성했는데 아니 저 LG전자 LG전자죠? LG전자인데 LG전자를 제가 그 두 번을 여기 생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또 목표가 달성했고요. 고기가 부분이 이제 6월 말이군요. 달리 1차 달성했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이제 8월 달에 들고 와서 또 달성을 해서 두 번을 생쇄해서 목표가를 달성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을 계속 줄기차게 LG전자를 계속해서 제가 연속으로 들고 와서 달성시킨 근거는 뭐냐면 일단은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주가를 보시면 19만 3000원에서 지금 8만 6000원대까지 거의 55% 빠졌습니다. 물론 LG전자가 이제 실적이 내년에 하강 국면으로 내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주가가 너무 지나치게 자기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자율 반둥 구간에서 자율 반둥의 어떤 상승 구간도 돌입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종목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종목은 여기 내려오는 120인선 있잖아요. 경기선. 경기선이 또 저항이 됩니다. 한 11만원까지, 11만원까지는 거뜬하게 올라갈 그런 구색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기 우리나라 IT 4인방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오늘 2560을 언저리 했습니다. 제가 올해 7월 1일 날, 7월 1일 날 종합주가 지수가 심지어 2050까지 온다고 그런 비관론이 했습니다. 불구하고 저는 아니다. 2275에서 저점을 찍고 2700선까지는 저는 보겠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종합지수가 2700 가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LG전자 이런 대형주가 같이 이렇게 올라가야만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미국 나스닥 지수도 지금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미국 나스닥은 저는 14300정도? 그 정도. 내려오는 60주선. 우리나라도 내려오는 60주선. 세다 하면 2730정도까지는 9월 말까지는 좀 볼 수 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거는 엘리에트 파동에서 비파입니다. 비파. 즉 대세 하락 국면에서 반등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10월 달 가면 견해가 바뀔 수 있습니다. 계속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그때 가서는 정말 좋은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강조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종목 리뷰를 더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지금 삼형제. 제가 심지어 사랑해요 셀트리온 삼형제까지 얘기하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실적 발표를 오늘 2분기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이미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삼형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 바이오시밀러 시장 거기에서 127조 시장을 공략을 하는데 이미 그중에서 백조 시장에 해당되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은 이미 임상 3상까지 끝내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올해 사상 최고치 그리고 내년에 사상 최고치 2025년까지 즉 실적의 성장성도 가파르게 좋아지고 주가는 이미 고점에서 거의 60% 빠졌어요. 그렇다면 가격은 이격도가 낮은 상태 실적은 좋아지고 따라서 이런 기업이야말로 이번 베어마켓을 내려서 최고 종목이다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고 또 우리 개인투자가들이 사기에는 좀 우량한 성질이 있다. 그런 것도 제가 계속 덧붙여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은 여기서 8월 12일 날 여기 박스권을 뚫어냈어요. 뚫어냈죠. 여기 박스권을 뚫어내서 오늘 보니까 주봉에서 양봉을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양봉이라는 것은 이번 주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참 좋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오늘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들고 온 종목이죠. 먼저 가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 5,500원이고요. 성우 하이텍이 되겠습니다. 성우 하이텍. 성우 하이텍인데 이 종목에 한번 우리가 한번 그래프를 볼까요. 그래프를 보면 2014년 9월 달부터 계속해서 주가가 빠졌어요. 즉 눈물 젖은 빵을 많이 먹었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작년 초에 강하게 그때 현대차 그룹도 같이 올라가면서 쏘악 올라가고 나서 여가 1파입니다. 그러고 나서 눈물 목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3파로 올라가는 건데 이 회사가 제가 아까 키워드에서 뭐라고 했냐면 현대차 그룹이 실적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분기별로 사상 최고치 그리고 자동차는 세계에서 랭킹 3위까지 잘 팔리고 있는데 거기에 공신이다.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준비한 자료는 성우 하이텍이 되겠습니다. 자 성우 하이텍. 자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이번에 보면 현대차가 세계에서 자동차 판매에 3등으로 올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현대차 그룹은 경영을 그러니까 예전에 정주영 회장님 그 다음에 정봉구 회장님 그리고 지금 정의선 부회장 3세 경영으로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기업의 역사를 보면 4세까지는 굉장히 융성하고 특히 3세 때 오려 강하게 융성한다는 기업의 역사 같은 게 있는데 이 지금 회사는 경영 3세로 넘어온 그런 과정인데 굉장한 지금 업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도요타가 513만 대를 판매했고요. 그 다음에 폭소바게인 400만 대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300만 대 이상을 329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러면 성우 하이텍이라는 회사는 현대차하고 또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어떤 제품이나 어떤 부품이 들어간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한테 성우 하이텍이 들어가는 그 부품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현대차하고 지금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수출도 현대차를 통해서 수출하죠. 자 다음 한 번 보실까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현대차가 있는데 여기 부품에 각종 부품에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겠죠. 최근에는요. 전기차에 해당되는 핵심 부품도 공급하는 역할입니다. 다음 보실까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도 즉 지금 요즘에 현대차가 현대차의 현대하고 기아의 전기차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현재 배터리 팩 이 부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라인을 하고 심지어 여기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지만은 수소차에 들어가는 탱크도 성우 하이텍이 현대차의 수소차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으로 저는 항상 실적을 중요시합니다. 다음 한 번 보실까요? 자 다음 한 번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실적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 경제 국면을 보면 미국이 미국만이나 전세가 역실적 장세로 아마 저는 올해 10월 달부터 돌입할 것으로 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실적도 떨어지면서 금리도 떨어지는 국면이 올해 4분기 이후로 펼쳐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실적은 굉장히 악화되고 심지어 그렇게 된다면 위기설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이 회사처럼 매출액이 3조입니다. 3조 3조 물론 연결 재무적이지만 작년에는 3조 3,485억이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763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1분기에 8,849억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325억 그러면 전체적으로 곱하기 4 하니까 1천억이 넘겠군요. 그 다음에 순이익도 보니까 198억 곱하기 4 하니까 약 한 750억 정도 나올 수 있겠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경기가 축소되고 좀 어려운 국면에서는 이런 회사처럼 매출액이 3조가 넘는 그리고 현대 기아라는 막강한 맥그라운드가 있는 회사 그리고 영업이익도 올해 천억대가 넘는 이런 회사를 계속해서 이런 회사들이 또 흙속에 진주를 캐낸 것처럼 재업회가 된 기업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화이테크를 준비하게 됐는데 이 종목을 자리에 들어가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주시겠어요?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성화이테크 자동차 부품주로서 최근에 또 잘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에 자동차 부품주들 제가 생각하기에 호재 중 하나로 해운 운임 가격이 꽤 낮아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도 약간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운임 가격이 낮아진다는 것은 안 말해도 배달용으로 싸진다. 운송비가 싸진다. 그거는 이제 경기를 또 촉진할 수 있다. 그런 요인도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현대 자동차 기아를 기아가 만든 자동차가 많이 판매될 수 있겠죠. 판매된다면 이 회사는 또 여기 제1의 밴드 업체이기 때문에 고스란히 실적이 반영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성화이테크의 1차 목표가 5,900원. 5,900원. 50원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2차 목표가는 7,000원 그리고 손절가 4,4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